안녕하세요. 푸시케이입니다. 오늘도 조사익 시인님의 시 한 편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었스물입니다. 이었스물 저 높은 허공을 푸르게 그리는 이가 바람이었으물 저 깊은 강을 쪽빛으로 물들이는 이가 하늘이었으물 비 내리는 날 들길 걷다 보면 풀빛 초원을 그리는 이가 빗물이었음을 알게 된다. 새벽 장터에 가볼 일이다. 외로우니 고단하니 나뿐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었스물 참 좋죠. 모든 사물을 볼 때 지나간 다음에 알게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얘기하셨듯이 저 높은 허공을 푸르게 그리는 이가 바람이었으물 그렇죠. 바람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바로 바람이었음을 느끼죠. 한 발 늦게 우리는 알 때가 있어요. 깊은 강을 쪽빛으로 물들이는 이가 하늘이 반사된 것이었다는 것을 문득 알게 됐죠. 그리고 비 내리는 날도 들길을 걷다 보면 초원을 그리는 빗물이 없었으면 초원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바로 빗물이었음을 초원을 파랗게 하는 것은 빗물이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새벽 장처에 고단한 삶의 모든 이들의 부지런함을 보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이가 나만이 아니었음을 느끼시는 그런 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도 항상 그런 얘기가 있었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 시장을 가봐라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시인님이 새벽 장처에 한번 가보신 그런 느낌을 쓰신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는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고마운 것이었음을, 사랑이었음을,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시를 쓰셨네요. 이었음을, 여러분들도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었음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모든 어려움이 나를 성숙하게 할 수 있었음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나중에 커다란 성공으로 왔을 때 그 모든 것이 나의 걸음이었음을 그리고 힘들게 공부하던 시절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도 내가 지금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게 이었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